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준비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해양인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 둘! 셋! 지난 2019년 해양산업혁신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와 정책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한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력은 5개는 해이겠다. 경쟁력있는 선박을 차질없이 확충하고, 세계 3대 해운동댕 중 하나인 디얼라이언스의 현대선생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영국의 허가, 양식, 유통, 어촌과 수산기업을 아우르는 수산혁신 2030 개의를 발표하며, 역대 최고의 수산물 수출 실적도 달성하였습니다. 항만 분야에서는 2040년까지의 미래항만 인과 건설 방향을 담은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국민의 관심이 높고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세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해양수산에 받아들이고, 해양수산 전분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해양수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신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력산업 재대하기 실질장의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국적 원형선사의 경영실적 개선을 가시화하고, 해운산문 기업의 규모와 대형화를 실현함으로써 해운산업 매출액 40조원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양수산 스마트화와 신산업 육산을 통해 미래를 향한 발전의 토대를 싹대했습니다. 자유무선 인내디션 스마트항만과 스마트양식 등 4대 핵심 선도사업의 박차를 가하여 해양수산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DNA를 심어 나가겠습니다. 해양 바이오 해양 로봇과 스마트 장비 산업 등 해양수산 5대 핵심 신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2030년까지 11조원 이상 규모의 해양수산 신시장을 창출하고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오션사 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30% 저감을 위한 전주기적인 관리와 항만 미세먼지 50% 저감을 위한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항만 하얀 현장은 해양수산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해양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화국 평등이 넉넉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의 근간이 되는 해양경기 또는 또한 선복 화행세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해양환경 규제 단어와 유가 변동 중 극대 등으로 약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급을 비롯하여 항만 하얀 예선과 도선 해상 도움 해운중계 해상 화물운송 조선 조선 조선과 조선기자재 등 해양산업에 대한 전망도 우리 밟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는 해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양강국 보약을 위한 기반을 부치기 그 깊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양산업계 결속력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해양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양관련 업종관 상생 협력의 틀을 구속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해야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이 상당히 커져 있는데 제가 도주차될 때 함선석이 있었나 그랬습니다. 나도 평택항을 키우느라고 해수는 무척 드나들었고 아마 여기도 같이 일해주셨던 전직관련들이 계실 겁니다. 무척 못살게 울었습니다. 지금 평택항이 우리나라 5대 항만으로 자동차 수출은 최고의 항만으로 발전해 있는데 저는 경기도가 해양과 수산에 큰 역할을 놓지 않지만 그래도 해양수산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발전하는데 경기도의 역할 평택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사업 번창이 대한민국의 건강에도 대한민국의 발전중성이다. 이런 참신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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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